네, 이어서 TV로 보는 가토릭 평화신문 순서입니다. 오늘은 6월 7일자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서종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번 주 일면에는 의미 있는 사진 기사가 실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이었죠.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지금 미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그 시위가 지금 미국 전역에서 일주일 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의로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미국 주교단의 성명 내용을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의 삶의 가치는 20달러 의조지폐에 불과일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킬 책임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시민들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청소년 사목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보는 특집 기사도 실렸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서울대 교구를 비롯해서 전국의 대부분의 교구가 주일학교 계약을 대부분 연기하면서 청소년들의 신앙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채워야 할지 교육 내용을 그렇게 고민하는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단순히 온라인 사목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콘텐츠를 온라인으로만 하면 온라인 학습량만 더해질 뿐이다. 이런 지적이고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청소년 사목의 방향을 본질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교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주입식 주일학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대안으로 아이들이 식탁에서 부모님과 함께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 활성화가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신앙 공백을 또 메우려면 온라인 신앙 교육이 또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앙 교육이 물론 기존의 주일학교라든가 모임을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사목 콘텐츠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데요. 팔면을 보시면 만날 수는 없어도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목주기도를 함께 바칠 수가 있고요. 또 의정부 교구 청소년 사목국은 신문신답이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지금 신앙과 교리에 대한 궁금증을 사제들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성모 성원이라든가 또 대송 인증 이벤트 등을 통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이렇게 신앙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의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시청률과 구독률이 엄청 늘어난 저희 CPBC 가톨릭 평화방송 뉴스도 현재 SNS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 소식을 이렇게 전례, 또 교리라든가 이런 감동적인 신자 사연들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올라오는 한 3, 4분짜리 CPBC 뉴스 콘텐츠를 하루에 한두 개만 보셔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서 오늘이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보호의 앞장서는 교회 내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도 실렸죠? 그렇습니다. 이제 환경보호는 개인뿐만 아니고 기업에도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름부터 범상치 않은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대지의 바느질인데요. 마치 문학작품의 제목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경에 해가 없는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옥수수 전분이라든가 한지, 그리고 쇠기풀 섬유, 또는 한산 모시 등이 소재라고 하고요. 또 에코 TNL이라고 하는 폐휴대전화 재생 기업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 등으로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는 중고 휴대전화를 수거해서 재생 사업을 거쳐서 우리가 알뜰폰이라든가 선불폰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또 폐차에서 수거한 천연 가죽이라든가 안전벨트, 에어백 등으로 가방과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모아데니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검사에 적용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당 3억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모양이죠? 드라이브 스루 하면 마케팅 기법인데요. 이걸 3억에 적용을 한 겁니다. 사면 공동체 면을 보면 아픈 신자들에게 드라이브 스루 영성차를 하고 있는 서울대기구 태능성당의 어떤 감동적이고 창의적인 3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임인 이철학 신부는 신자들의 차 안과 현관 앞 등에서 임신부와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 그리고 병자들에게 성체를 영해주고 있습니다. 또 부주임인 김동호 신부는 성당 인근 아파트 단지 등을 돌면서 미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병자 영성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는 또 한식 미사 때 사별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신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별 가족 600명의 이름을 한지에다가 일일이 써가지고 미사를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임부와 대축일에는 빵을 사서 1200가정에 선물을 했는데요. 그 의미가 성체를 모시지 못하는 대신에 빵이라도 드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웃음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이철학 신부인데요. 그런 신부님답게 기쁨과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싶었다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내친김에 훈훈한 소식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신자 가게에 새 간판을 달아주면서 고통을 격려하고 또 따뜻함을 전해주는 사목 현장에 대한 기사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부산교구 시장 사목 담당 이영창 신부인데요. 교우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행복하이소라고 하는 부산 사투리죠. 행복하이소라는 간판을 직접 이렇게 달아주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하이소 간판은 2005년부터 찾아오는 손님을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응대한다는 약정서에 서명한 상인 교우 가게에 달아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새 간판 마련에는 부산가톨릭평화방송도 제작비의 40%인 4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간판에는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주파수죠. 101.1메가일층 함께 새겨서서 선교 매체의 홍보 효과도 함께 이렇게 얻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 교우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구와 사제들의 사랑을 느꼈다. 신자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계속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TV로 보내는 가톨릭평화신문 서종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